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오늘도 재미있는 비교시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어는 왓732Q 인데요 웜오디오의 WA732Q 이런 외장 장비들 많이 보신 분들 그리고 복각된 플러그인 프로그램들 많이 써보신 분들은 노브의 스타일과 색깔만 봐도 이게 어떤 걸 표방되어 있는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보면 우리 유명한 브랜드들은 브랜드들이 갖고 있는 어떤 디자인적인 특징 색채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웜오디오의 다양한 장비들을 리뷰를 했었고 마이크도 되게 많이 했었지만 마이크 보면 옛날에 텔레폰 캔 것들을 오마주하는 그런 마이크들 그런 것들을 많이 내고 있고 텔레폰 캔에서 노이만으로 이어지는 이게 어떤 마이크를 표방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WA732Q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딱 봐도 니브죠 그렇죠 그 뭐 웜오디오가 확실히 좀 잘하고 있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물론 이것도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맞아요 돈이 꽤 들어가죠 근데 하지만 이 오리지날 아니면 혹은 그 니브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이제 그 제품들을 샀을 때 가격에 비교한다면 충분히 접근성이 좋고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그러면 성능이 떨어지나 그것도 아니고 꽤 아 꽤가 아니라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모디오를 선택하는 것은 정말 이쪽으로 가려는 분들한테는 맞아요 가성비적으로 정말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표방하고 있는 그런 모델들이 전부 다 뭐 레전더리 진짜 그 레거시급의 거의 문화유산급의 한국의 한국의 전세계의 그런 음악신을 책임졌었던 그죠 레전드 사운드들을 표방을 하고 있잖아요 마이크도 그렇고 이런 프리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거죠 예를 들면은 뭐 그 오리지널들이 당연히 뭐 더 좋고 뭐 희소성도 있고 오리지널들이 더 있겠고 당연히 그런건 있겠습니다만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돈에 한 뭐 많게는 2분의 1 적게는 10분의 1 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그 원래 오리지널이 갖고 있던 퀄리티에 적게는 7할 많게는 거의 9할에 가까운 그 정도의 퀄리티 컨트롤을 해준다라는 것은 진짜 얼마나 이게 그 오디오 장비에 대한 이런 이해가 있고 그리고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쓰고 싶은 사람들한테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 옵션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만 봐도 실제 이게 표방하고 있는 그 니브의 1073 EQ 있잖아요 그 니브 1073 에 비해서 4분의 1 가격 거의 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싸게 판매하는 곳 기준으로도 3분의 1이 채 안 되는 가격이구요 지금 100만원대 초반대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니브 1073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에서 싸게 파는 곳이 뭐 300대 초중반 뭐 관세 다 붙어 갖고 들어온 경우에는 400 정도 그쵸 결국에는 그 가격을 하는 거죠 네 가까이 나가는 그 정도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음실 가면은 자주 볼 수 있는 단골 손님 중에 하나죠 자 이 프리앰프 사운드 오늘 사실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뭐 프리앰프 자체에 대한 EQ 자체에 대한 상세 스펙을 뭐 설명한다기 보다 실제로 EQ 를 그냥 푹 꼽고 사용을 했을 때 그냥 우리가 마이크를 그 꽂아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적당한 중고가 때 에 인터페이스에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프리앰프들이 있잖아요 그 프리앰프를 거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운드가 나느냐 이런게 중요한 포인트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이크 프리를 외장으로 따로 이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게 비싼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사실 어떻게 보면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컨버터 플러스 프리앰프인 거잖아요 네 컨버터를 이제 뭐 dd랑 ad랑 컨버터를 아주 중요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중요한 스펙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되는 포인트는 마이크 프리앰프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인터페이스도 그런 마이크 프리앰프에 대한 만족도 때문에 오래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걸 뛰어넘는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지 이 외장악기로서 지금 이 100만원대 초반인데 인터페이스 사실 2-300만원이면 되게 비싼 거잖아요 그 인터페이스에다가 100만원 언저리에 외장악기를 추가한다는 거 이거는 진짜로 직관적으로 야 이건 너무 좋아 라는 확신이 있어야 투자할 만한 금액이잖아요 맞습니다 심지어 그게 이 100만원이라는 게 프리앰프 아날로그 보드 계열에 있어서는 비싼 값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니브 1073만 봐도 당장에 뭐 우리도 나름대로 고가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뭐 좀 오버하자면 두 배잖아요 그게 그죠? 2-300짜리 인터페이스에다가 400짜리 EQ를 물려서 쓸 거면 뭐 더 좋아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미친 듯이 좋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니즈는 있으나 실제로 그 오리지널을 사용하는 게 녹음실 이외의 플랫폼에서는 힘든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이 되기가 십상이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투자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는 거죠 근데 한 요정도 되는 100만원대라면 우리가 한번 진짜로 좋다면은 이거보다 싼 인터페이스를 쓰고 계신 분이 가져가기에는 좀 오버하겠지만 인터페이스가 적어도 이거보다는 비싼 가격을 갖고 있다고 하면 한 번쯤은 우리가 좋은 소스를 위해서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맞습니다 라는 생각은 해 봅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오늘 비교 시연을 할 건 우리가 맨날 듣던 ESI에다가 우리 기본 오디오 인터페이스 있죠? 듀엣 아퍼지에 듀엣 후에 그냥 들어가는 프리앰프 사운드랑 이 웜 오디오를 프리앰프로 사용을 하고 들어간 사운드랑 그 두 개를 비교 시연해서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뭐 완전히 플랫한 비교를 할 수 없는 게 여기서도 이제 또 뭐 만지는 노브들을 똑같이 하이를 좀 올렸다고 해서 듀엣 내부에서도 하이를 좀 올리고 이렇게까지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다이렉트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 여기 스펙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라기보다 뭐 이런 7.3 스타일에 대한 얘기 그런 레거시에 대한 얘기 여기는 뭐 아예 워딩 자체로 리브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만들었다 왜냐하면 이게 만들다 보니까 뭐 이런 어떤 노브의 뭐 디자인적인 특성이라든가 딱 누가 봐도 그런 어떤 빈티지 스타일의 프리앰프와 EQ를 표방하고 있는데 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커서 진짜 열심히 만들었어요 라는 이야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부품들 사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는 상세 내용들 보다는 사운드 모니터 하는 거에 좀 집중하도록 하겠고요 외관을 먼저 살펴보고 올게요 네 네 웜 오디오의 W73EQ입니다 지금 이쪽에 보시면 앞에 마이크 인풋이 저기 XLR 인풋으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여섯 가지 누를 수 있는 노브들이 이렇게 손맛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손맛 좋죠 그렇죠 여기 있는 48V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팬텀 파워 여기는 POL은 폴레로티입니다 극성 스위치 시그널 극성 반전 시키고요 그 두 개 이상의 마이크 사용을 할 때 마이크 간에 페이즈 캔슬레이션을 방지를 해주기 위해서 폴레로티 전환 스위치가 있습니다 톤은 이게 입력 임피던스를 300옴과 1200옴으로 바꿔 주는 거라 여러분들 임피던스 매칭할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라인은 후면에 TRS 라인 입력을 연결하고 XLR 마이크 입력을 분리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 버튼입니다 인서트는 인서트 루프를 신호 경로로 전환해 주고요 인스트루먼트는 전면에 악기 입력을 연결하고 XLR 마이크 입력을 분리해 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네 여기에 인스트루먼트 입력이 따로 있죠 오잭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이크 조절해 주실 수 있고 하이패스 하이패스의 그 저기 프리퀸시를 어디서부터 이제 패스 시킬 것인가를 조절해 주실 수 있습니다 돌릴 때 손맛 중이죠 50, 80, 160, 300까지 해 주실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밴드 이퀄라이저 EQ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어느 대역을 얼만큼 만질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RAW에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220대역을 올려주고 내려주고 내가 여기를 한다면 60대역을 올려주고 내려주고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플러그인 만져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들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300에서 이걸 줄여주면은 보컬 들어가는 대역을 파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4000 뭐 이런 데를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미들 하이 대역을 부스트해 주는 효과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되게 미세하게 살짝 들었어요 살짝 이 16키로 대역을 살짝 하이에서 이렇게 주는 그 정도 EQ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EQ 이게 온 오프 그리고 아웃풋 여기 레벨 미터 보실 수 있고요 파워 온 오프 자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기판 보실 수 있게 뚫려 있고요 후면부 살펴보겠습니다 자 후면부 보시면은 전원과 그리고 그라운드 리프트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라인아웃풋 인서트 리턴 인서트 샌드 라인 인풋 그리고 마이크 인풋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후면 아래판은 아무것도 없네요 네 네 그냥 딱 1유랙 짜리 사이즈입니다 꽂아야죠 뭐 네 자 이렇게 외과로 살펴보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이크 셋업이랑 인스트루먼트 셋업 두 개를 보실 수가 있는데 마이크 셋업 보면은 이제 여기서 캐논 캐논 들어가게 되죠 인풋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하나를 더 거치는 뭐 이런 세팅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 어 마이크 프리를 거친 다음에 여기서 레벨링 앰프 그렇죠 이제 앰프를 거친 다음에 레코딩 인터페이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WA2A 보니까 저게 컴프로 써갔네요 LA2A 그 WA2A 그 그렇습니다 딱 봐도 그러니까 이 뭐를 표방하고 있는지 쉽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EQ 컴프를 거친 다음에 인터페이스로 들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프리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들어갈 때 여기서 이렇게 밸런스 케이블이 아니고 언밸런스 케이블로 나가게 되면은 TS 케이블로 나가거나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O제 으로 나가게 되면은 프리앰프가 이중으로 먹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기에 있는 프리앰프들을 활용하고 이 뒤쪽에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그걸 이중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려면은 캐논이나 여기 나와있는 캐논이나 아니면은 TRS 케이블 TRS 케이블 밸런스 케이블을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기타도 이렇게 인풋 O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인터페이스로 올 때는 O로 오는게 아니고 캐논으로 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중으로 프리앰프가 구동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리 저희가 녹음을 해 놨고요 바로 사운드 비교해 볼게요 그렇죠 이건 뭐 뭐가 중요합니까? 소리를 들어봐야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다이렉트로 받은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시연곡은 쿨의 사랑합니다 네 약간 프로세싱 된 사운드로 들어볼게요 네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우릴 갈라놓을지라도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삶이 끝날지라도 좋아요 맨날 듣던 듀엣 사운드 네 자 이번에는 은총씨가 아까 간단하게 세팅한 WA732Q를 거친 사운드입니다 WA732Q를 거친 사운드입니다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우릴 갈라놓을지라도 세상이 우릴 갈라놓을지라도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삶이 끝날지라도 내 삶이 끝날지라도 내 삶이 끝날지라도 아 보람이 있는 모니터예요 네 자 인터페이스에서부터 출발해서 왔다갔다 하겠습니다 단순히 EQ에 하이 이런 차이는 아니고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원래 저희가 아포지랑 이길 사람을 했을 때 뭐 괜찮다 이 조합은 정말 좋은 조합에다 가격대에 잘 맞고 정말 서로의 어 기능들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나름 상호 보완이 잘 되는 그 가격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오늘 이걸 들으니까 안개가 좀 이렇게 거쳐 있다가 이 이제 WA733을 들으면서 안개가 거쳐지고 그 이제 조미료가 들어가면서 위로 이렇게 열리고 맞아요 어 일단 가장 심플하게는 안개가 거쳐졌다라는 표현을 좀 하고 싶네요 와 포텐이 조금 더 발현된 느낌이에요 원래 더 이 사운드가 가질 수 있었던 더 좋은 점들을 한 단계 더 이렇게 끄집어내주는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어 저 큰일 났네요 어 좋아요 저 이거는 이거 땡길만합니다 땡길만 가격이 괜찮기 때문에 렉에다가 이제 또 인터페이스를 같이 이렇게 딱 놓기 그리고 이제 또 며칠 뒤에 또 컴포 사겠지 또 이제 그리고 렉장을 짜게 되면서 이제 패가망신에 지금끼리 도대체 이걸로 버는 쪽쪽 렉을 채운다 이거 얼마나 대단하게 벌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집에 작업시에 있는 책상을 렉 테이블로 바꾸게 되고 옆에 렉 짜게 돼 이제 하나씩 꼽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 그쵸 그쵸 1년에 축하드립니다 1년에 5,6천만원 버는데 렉 장비로 1년에 한 1억씩 써버립니다 이래서 음악이 위험한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마이크 그 우리 저기 보컬 받은 것도 완전 드라이소스로 비교해 볼게요 네 인터페이스부터 출발합니다 네 나의 사랑 나쁘지 않아요 좋죠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우릴 갈라놓을지라도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삶이 끝날지라도 제가 오늘 리뷰하기 전에 그 니브에 그 되게 기분 좋은 소리 돼서 아까 이제 현 피디님이랑 뭐 형들이랑 그렇죠 그 니브를 쓰게 되면 제 개인적인 추상적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그 제가 니브에 좋은 녹음실 가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오쿠스틱에 다 녹음할 때 보면 니브 콘솔에다가 다 그렇게 해서 다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딱 들으면 제가 늘 그 기분 좋았던 거 뭐냐 기분 좋은 건조한 소리라고 표현하거든요 맞아요 기분 좋은 마른 소리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걸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 니브 만의 느낌이라고 느껴지는데 정말 기분이 좋은데 이게 또 맨 리플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이 니브의 색깔을 왓 73도 정말 잘 표현했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니터를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안에 들어갖고 니브 콘솔에다가 물려갖고 딱 모니터를 했을 때 그 가을 햇살에 잘 마른 태양초 같은 그 아 기분 좋은 건조 적절해 너무 적절해 딱 알겠어 그 기분 좋은 쾌적함 살짝 그 습도가 살 떨어져 있는 그 기분 좋은 쾌적함 그 우리가 그 아까 제가 안개가 거쳐 됐잖아요 안개가 또 습도랑 또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받을 때 그 뭐 따뜻하다 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반대로 그 따뜻함에서 약간 뿌옇고 아니면 되게 뭉뚝하고 좀 더 이렇게 각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안 사는 것도 있어요 특히나 그게 제가 봤을 때 보컬도 보컬인데 어쿠스틱 기타에서 정말 많은 좀 느끼게 제가 아무래도 기타를 쓰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컬 같은 경우는 어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마다 목소리 성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니브에도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기타 같은 경우는 거의 좀 잘 맞는다 어쿠스틱 기타라는 악기의 특성상 니브와의 상성이 좋다 좋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웜 오디오를 하면서 니브 얘기를 자꾸 워딩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여러분들에게 이런 좀 뭐 착오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그 성향이 여기서 잘 발현이 되고 있다라는 정도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칭찬이죠 응 왜냐하면은 정말 잘 복각으로 니브가 떠오른다는 얘기니까 어 정말 잘 복각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 와3 아 와73의 이 가격 이 가격 퀄리티와 이 사운드 퀄리티를 봤을 때 과연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니브를 아 물론 당연히 돈이 많아서 니브 사면 좋겠죠 근데 하지만 그거 살 돈으로 이거랑 아까 와2웨이 어 그러니까 얼마 좋아 같이 사도 돈이 남을걸요 그러니까 남죠 남죠 200만원 정도 남을 겁니다 그러면 또 또 다른 거 사고 좋은 것도 사고 또 다른 거 그렇게 하다가 폐가망신한다고 그렇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 한 적이 있거든요 웜 오디오로만 네 좀 접근해서 공부해서 잘 쌓아도 맞아요 좋은 사운드 퀄리티를 낼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충분히 네 그렇죠 그런 어떤 전설이 된 사운드들을 좀 저렴한 가격에 모을 수 있는 되게 좋은 브랜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렇게 확실히 그러니까 저희가 이건 아까 뭐 세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를 기본적으로 좀 올렸어요 물론 그 저기에서 우리가 아퍼지에서도 하이를 좀 마찬가지로 좀 올렸다면은 네 또 비슷한 어떻게 보면은 아 역시 그냥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에 탑재되어 있는 프리앰프도 좋네요 그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왔을 수도 있고 실제로 좋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기분 좋은 착색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원래 아웃보드를 쓰는 이유가 착색감이라는게 원래 오디오에서 긍정적인 개념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비싼 악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고유의 착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으로 그 악기를 비싼 돈 주고 사게 하는 이유로 자리잡게 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들어보면은 나한테 맞는 성향의 그런 아웃보드 특히 EQ 컴프 계열에 있어서는 그 분위기와 착색감 그리고 그걸 은총씨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게 기분 좋은 마름 나한테 있어서는 어떤 시원한 청량감 되게 따뜻한 가을의 잘만의 태양초 그런 느낌의 워딩으로서 자기가 그거를 인지하고 풀어서 기억하고 있다면 되게 사운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그런 귀가 되게 민감해지고 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마지막 코멘트 드리면 심지어 저도 뭐 이 아웃보드 뭐 제가 사서 써 본 적 처음 만졌거든요 진짜 제가 녹음하면서 만지고 제가 잡아본 건 처음입니다 쉽습니다 쉽고 그냥 만지기도 편하고요 우리가 맨날 마우스로 했던 걸 그냥 손으로 하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거 개념 아시는 분들은 정말 쉽게 쓰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지는 재미가 있잖아요 아 그럼요 네 자 오늘 왓츠쌈이 EQ 보셨고요 네 레전드 악기를 또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기회 이렇게 좋은 브랜드 웜오디오 안에서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정씨 마무리 해주시죠 네 왓츠쌈이 와 했다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방구성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왓츠쌈아 양성ن홀 하Hay dim responsible 예기 손을 왜 관ίο 깜짝 소위 nam